와 여기는 송개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올라왔죠.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물이 엄청나죠? 물이 엄청납니다. 시원하고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물거리에게는 동배들과 하지만 물거리에 mo to go. 고거죠? 이야. 죽여집니다. 죽여집니다. 8월 7일 휴가피크인데 어제 태풍고 비가 옥수로 내려서 사람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 여기가 텐트처럼 꽉 찼었는데 완전 바빠졌어요. 물이 엄청납니다. 카라반도 있네요. 팽팽장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원래 완전 꽉 차서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되는데 텐트 몇개 있네요. 태풍의 위력. 태풍의 위력. 대단합니다. 바람은 조금 불었지만 비도 조금 많이 왔죠. 풍부하는 벨단의 첨단 이의 첨단이 남았을 때 우ん이 많은 소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나랑 보물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따! 아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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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aji 순서를드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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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